그럼 이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컴퓨터를 잘 아시니까 주변 지식도 대화가 재미있게 일반 컴퓨터를 잘 모르시면 더 알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건 가스리입니다.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주 긴 비례투표 용지에서도 조작의 정황이 발견됐다 66cm죠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능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걸 일일이 수개표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다면 통계학자의 입장에서 보건요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거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통계학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수학자들이 입장해 봤을 땐 본인들의 머릿속에는 데이터가 진실이거든요 데이터가 진실이고 현실이 오히려 가짜인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인식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면 일반인들도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올 때는 이 데이터가 진짜니까 가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문제를 찾아서 그러면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과학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저 머릿속에 번뜻 떠오르는 것이 지금 업무론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조작술을 믿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과학이니까 데이터가 진짜니까 데이터가 실체니까 그걸 놓고 이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왜곡된 걸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개포에서 열심히 끈 다발도 잘 묶고 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접근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런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조작을 어떻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 예상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일 것이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받고 가장 핵심이 된 건 그 긴 투표용지도 조작이 됐다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너무 큰 정보 소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 조작을 했는지 한번 단계별로 조작한 사람들의 시각을 따라서 따라가면서 추적하듯이 한번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는요 선거 이전부터 어떤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처음에는 진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방송, TV방송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러 국민들이 많이 저건 좀 이상하다 혹시 어떤 특정 지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리스트를 따로 뽑아놓아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편향된 여론조사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 추측에는 아마도 그와 동시에 진짜 여론조사가 따로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용 네 아주 그야말로 진짜 그런데 그런 진짜 여론조사를 이따 해서 투표를 했을 때 진짜 투표율이 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진짜 투표율 그 다음에 몇 명의 후보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정도로 지지율을 여당은 높이고 야당은 낮추는 그런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할 기대, 목표 득표율 혹은 기대 득표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표는 시작이 됩니다 네 대망 투표율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 조그만 게 사전투표함이거든요 사전투표함이 먼저 도착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전투표를 개표를 하는 거 보면요 보통 이제 투표 방송 보면 사전투표함을 마지막에 이렇게 막 뜯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계도 마지막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투표는 좀 대체로 이제 멀리서 오거나 우편이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빨리 하고 사전에서 온 것들이 이제 열심히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늦게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갔던 분들의 의견은 사전투표함이 먼저 와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을 먼저 도착했으니 먼저 개표하는 게 맞을 듯 한데 이상하게도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과거에 내가 볼 때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번에만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렇게 뒤에 맨 마지막에 열게 됐는지 마지막에 열게 돼가 선구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 이번에는 사전투표함이 맨 마지막에 개봉돼가지고 대개 새벽역이나 자정이 넘어가지고 선구가 바뀌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이고요 다음에 참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한결같은 증언 심지어는 상대 진영이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같이 가셨던 참관인들이 내가 잘못이 있는지 조작이 있는지 두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모든 것을 봐서도 조작은 없었다 정말 그 아주 열렬하게 이런 특정 정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도 찍고 그렇게 보셨는데 열심히 하셨죠 일치된 의견은 이렇게 그야말로 참관인들이 다 열심히 그야말로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도 물론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저는 또 직관지로 떠오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다 부분이 최대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조작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안에 개별 그룹 안에서는 조작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서로 보고 있으니까요 각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그 경우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탐구, 연구를 위해서 모셨던 대다수의 참관인들은 정말 이 조작은 절대 없었다 일어날 수 없었다 물론 자정이 지나고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집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상당히 공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에서의 공정한 그런 투표장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선 저희들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정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졌고 현저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그냥 도중에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빠뜨릴 뻔했는데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다음 것을 보시면 더 물론 이제 그런 개표장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비해서 집중도가 훨씬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드문드문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시다가 그냥 가버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좀 뜸할 때는 다른 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참관님 가운데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 다음 걸 볼 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씩 보면서 선거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비례대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례대표 그 길쭉한 그 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증거입니다 데이터 그 부정할 수 없는 통계 데이터로 비례대표는 조작됐다고 지금 거의 확실하게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확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딱 크게 보시면 이거 수계표로 하거든요 이거 참관님들도 비디오로 카메라로 많이 찍어 오셨습니다 비디오를 많이 찍었는데 일일이 이걸 해가지고 고무중 묶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네요 네 좀 길죠 선거 해보신 분들 독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계표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네 또 긴 비례용지로 어떻게 그렇게 조작을 하겠냐 네 이런 의문을 대다수 참관님들이 가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제 그 분류기 있잖아요 분류기로 뭔가 이제 분류를 하면서 카운팅 어떤 그런 조작에 의해서 조작을 했을 것이라 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안 맞으니까 아니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전체 과정을 놓고 어디에선가 이걸 이 긴 것과 짧은 다른 투표용지가 똑같이 일관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을 지나는 구간을 찾습니다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데 허점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허점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유력한 것들을 하나 집어내면 그만이고요 그게 아닌 또 어떤 정확한 어떤 현장의 상황들이 있다면 또 그 다음 확률 낮은 곳에서 또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셀 때 직접 하나하나 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긴 걸 어떻게 셌느냐 이걸 세는 기계가 있었답니다 개수기라고 하는데요 개수기? 네 수계표로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조작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조작은 무조건 전자기기에서 가능합니다 전자기기 수작업 손으로 쓰는 거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단계 여기서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이 있고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 따르니까요 그런데 전자기기는 무조건 조작이 다 100%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조작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는 뭐든지 다 해킹이 되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70cm 네 그렇죠 그렇게 긴데도 긴 것에 맞춰서 또 개수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수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긴 비례대표 용지는 분류기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분류기를 통해서 조작을 했을 수 있지만 긴 것은 분류기를 통하지 않았으니까 분류기가 아닌 겁니다 아니면 이 긴 것만 다른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는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류기가 아니다 전자기표기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분류기는 아니다 그런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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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니 이 긴 투표용지도 짧은 지역구 선거용지와 마찬가지로 일정적으로 통과하는 전자기기가 있는가 전자기기여야 합니다 전자기기 전자기기가 있는가 했을 때 전자기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개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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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안 써놨는데 개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은행 가면 동전 집회 세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메커니즘 같겠네 그런데 이거는 개수와 함께 검표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낮춰서 착착착 내려오면서 도장이 1번이면 1번 똑같이 잘 찍혀 있는지 3번이면 3번 똑같이 잘 찍혀 있는지 확인하면서 눈 크게 뜨고 착착착 내려오면 그리고 또 익숙해지면 속도를 약간 높여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게 지금 약간 선거용으로 바뀌어진 조금 업그레이드된 개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수기라는 곳에 집중을 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개수기가 개수기가 불법 선거에 이용이 돼서 그게 이제 그 법원에 그 뭐라고 그러죠? 소를 제기한 그런 그 내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중앙선거위원회 개수기가 불법 선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항소의 내용이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20대 네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왜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걸 넣었냐 이것이 원래 선거관이 투표할 때는 개표할 때는 쓰이지 않는 건데 갑자기 나온 거죠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번 QR코드랑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 가지고 조작했다 이건 아닌데 왜 굳이 갑자기 이걸 왜 썼냐라는 어떤 그런 항의의 내용이지 이걸 가지고 불법을 확실하게 잡은 그런 정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총선 때부터 이 개수기는 불법 선거에 사용된 의혹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개수기로 검색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개수기로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QR코드하고 지지후보를 송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인식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정보가 조합이 될 테니까 대단하네 자 보십시오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저기 뭐지 분류기로 들어가면 보시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QR코드의 특성이 있는데요 QR코드는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QR코드는 아주 잠깐이라도 딱 멈춰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면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QR코드 많이 있잖아요 흔들어 보세요 절대 못 잡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이라도 잠깐 있으면 딱 찍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은 짧습니다 사실 0.1초나 0.2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도 고정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잡아 냅니다 여기서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러면 이 계수기가 지나가는 원리가 너무나도 이 QR코드 입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이 한 장이 착착착하니까 여기 처음에 원래 위에 집어넣었을 때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거를 착착할 때 이동할 때 한다기보다 어느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는 걸 촬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QR코드 인식이 상당히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럼 홍길동이 미래한국당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을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QR코드에 사전 정보 예를 들면 그런 의혹이 많잖아요 나의 개인정보가 있다 신상이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소문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리고 만일 있다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찍었는지를 인식하는 기능하고 QR코드가 같이 있으면 당연히 모시가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높은 거죠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만 해두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선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떤 특정한 정책을 펼칠 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미리 어떤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식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할 때도 일부러 약간 특정 지시정당의 인원들에게 전화를 좀 더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걸 때는 무작위로 걸었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QR코드에 개인 신상정보까지 다 들어있다라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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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럼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